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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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오 띄 우주 상 이라면 맛있네 그 주 골목 막걸리라고 형님이랑 나랑 유튜브 찍는 거 맨날 막걸리 먹잖아 너 그래서 둘이 일하다 먹으라고 보내줬서 6병 막걸리 맛있네 맛있지 나도 안먹어 봤어 이게 무작에 독한 게 벼어 박유덕의 골목 막걸리 야 더 드셔 아 그만 먹으려 아 더 드셔 5 5 5 5 5 5 1 으 으 어 뭐 뭐 뭐 뭐야 으 형님보다 기운 없어 응? 어, 끝났어 쇠깐 잡아? 빠지, 응? 빠지 어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응? 안 났어 마무리 두부를 물에다 넣고 식은 두부보다 따뜻한 두부를 먹어야지 뭐 해서 두부 한모 탁탁탁 그래서 형님하고 참 막걸리 한잔 하려고요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들판에서 언제 먹고 했어요? 원래 와서 볶아 먹으려는데 집에서 볶아왔어요 두부 김치 두부 김치를 해 먹으려고 맛있겄지요 두부 탁 싸가지고 이런 맛을 표현을 못하겠네 두부 김치 아, 맛있다 두부 시골 갈면 참먹다 살찌겄어요 아이고 추워졌어? 응? 추워? 식도는 아냐 딴가지고 먹다 팠나겄어 둘째 에? 응 빨리 오셔 어이 숯 꺼졌어 폐 배 꺼졌어? 응 누가 걸트 한잔 막걸리 한잔 줘봐 아이고 뭘 아이고 뭐 하하하하 아이고 보셨지 우리 형님 응 막걸리 한잔 봐봐 하기가 형님 힘드시지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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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내가 살아있네 난 응 같이 해줄게 디나 왜 다 이번엔 내가 따먹게 형님 내가 따먹어 아 잠시만 이거 천문에 이렇게 하고 으하하 야하 니가 폐브이 형 오이 오이 두부 김치 뜨뜻하게 해드릴려고 춥다고 해서 고기 아니요 큰 고기 대복이네 대복 큰 고기 대복 탔나? 지금 나 저긴데 삼재가 나갈라 우리 나가는 회인데 삼재가 삼재 얘기를 이어 오늘 나가는 회요 금년에? 이거 형님 젓가락 이걸로 꺼낼게 또 막 뭐라고 끄네 두부는 괜찮아 또 뭐라고 할까봐 그냥 뜯어먹기 칼을 안 가져왔어 형님 생긴대로 먹어 그냥 뭐 아무것도 먹는거지 야 진짜 맛있다 눈두렁에서 먹는거 이거 뭐 이거 형님꺼 황송하지 막걸리 크어 옛날에 두부하고 이 까먹었고 이게 끝이야 그럼 밥도 안먹지 콩고기라고 하잖아 형님 아이고 아 꼬신제에다가 그냥 먹네 네 한번씩 꼬실해 아이고 대풍 형님 풍년 어이 아아 이거 형님 음 어때요 아이제 막걸리 맛 들어가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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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지금 잔뜩 먹었으니 호전이 어 쌓아가 되어봐 이거 맛있어 아 김치도 지금해서 볶고 왔어 또 내가 이거 찝어주면 안 먹잖아 안 먹어 헤헤 찝어주면 내가 말아서 먹네 어 어 어 어디요 이야 꿀맛이네 이야 이야 밥 먹은 게 몇 시간이었어 별로 안됐는데도 그냥 수시로 먹어야 돼 야 가만히 엄마 집사 국내자 하하하하 내 말에 싸서 형도 하하 이 찢어져 이 찢어져 우으 아이씨 이 찢어져 음 이야 두부도 이렇게 팔지 으응 으응 잘 먹지 않네. 음. 흐흐흐흫. 비둘니까 이게 하라고 나. 근데 어디 갔어 죽었네네 다. 진짜 많이 나이려고 이리 하고 있더니. 형님 저 반 있다봐. 말을 못하거든. 응. 많이 먹는 경우는 응. 많이 잘렸어. 내가 어떻게 자려고 안 먹잖아. 에이 이 놈 댔꺼. 어떤거? 이건 내꺼 이건 내꺼 이거 내꺼? 이거 형님꺼니? 괜히 먹다라면 이놈 먹고 이놈 먹겠다는데 아 옛날부터 형님이 그래 부침개에도 반 딱 잘라놓은거구나 난 그걸 몰랐네 반 딱 잘라먹어야지 어우 맛있냐 욕과 먹으면 농사도 못해 큰일났어 저 없으면 농사도 못해 죽겄다는데 형님이 농사 주는게 한 만평인데 만평이 넘지? 만평이면 아니 두근만 있으면 안돼 아니 밀만평이요 여기까지만 하면 뭘해야지 그냥 먹고 한 만큼 된거 이따 저녁에 주셔야겠네 응? 역광은 먹어 나 혼자 술 다 먹어 역광 때문에 술도 드시고 하는겨? 응 농가할 땐 그림들어? 나랑 같이 아니면? 응 다 드셨어? 응 아이고 배가 좀 나오네 응 어 저기 어떡한대 아 속문이 뚜껴야 가야지 나 뒤쫓아 가면 되잖아 네네 아휴 일이 끝이 없이오 왜 다리를 절어 쏘라잇때문에 환장할수 아니 아니 설거지 내가야? 나 설거지 아니야 아 안하지 참 원래 안하니 굶어도 아니야 어 굶어도 안한대요 나 사먹지 설거지 안한다니까 설거지 하기 싫어 사먹어? 네 이거 어떻게 쏴드려? 저녁 드실려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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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오늘도 형님하고 두부 한모 따뜻하게 덮여서 김치볶음김치 아 진짜 맛있네요 이것도 덜팔에서 먹으니까 맛있겄지 뭐 에효 다음엔 또 뭘 해드릴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